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31절 강의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 이 시간에는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두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전날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되짚어 볼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 그리고 한 여인 가로 유다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네 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서기강과 같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에 팔아 넘기게 되죠 또 한 인물인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그런 여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는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전반부의 흐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또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집중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짧게 단락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의미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초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좀 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이유도 다양했는데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는 그 이유와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라는 그 이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했다라는 등 아주 다양한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이득에 아주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가롯 유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가롯 유다는 부와 권력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또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에 다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익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물질 권력 또는 작은 이익이라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는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언제든지 믿음과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세 번째 인물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또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칼을 빼들어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시험을 넘기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무너진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였지만 자신의 목숨 앞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베드로는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과 함께 앞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은 오직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결론은 다릅니다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동기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달랐죠 가롯 유다와 베드로도 모두 그들의 동기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믿음과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의 신앙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확신이 있냐 그것을 신앙의 척도로 묻고 있습니다 만약 천국에 가는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따지는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부활의 신앙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천국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가졌더니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벗어나서는 믿음도 천국의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또 하나의 인물 14장 3절에 소개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여인에 주목하기 전에 보금서 전체에 나타난 향유를 부은 여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보금서에는 각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도 기록되어 있죠 때문에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몇 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인가? 화면을 보시면 제가 쉽게 그 표로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마태보금과 마가보금은 같은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마태보금과 마가보금 모두 베단이 시몬의 집에서 6월절 이틀 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누가보금은 갈릴리 지역에서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보금에는 베단이 나사로의 집에서 6월절 6일 전에 마리아가 발에 기름을 부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각각 기름을 부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마태마가 요한을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 반면 아주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모두가 하나의 사건인데 장소와 시기가 기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착각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기도 합니다 이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신체 어디에 기름을 부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체 어디에 기름을 부었는지에 따라서 그 기름 부음의 의미와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발에 기름을 부었다 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은 행위 또는 참여 관여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발을 들여 놓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회사에 관여한다 그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여정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 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새로운 행위 즉 예수님의 부활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그 행위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통해서 그 행위를 준비한다 라는 것이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사회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를 권위의 상징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이 됩니다 사회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일반 사람들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장례를 치릅니다 이때 기름 부음의 의미는 이 세상의 사회를 떠나서 이제 조상들에게 귀속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조상들에게 귀속이 되는 그런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라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향유의 사건을 한 여인의 헌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보다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장례 즉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는 성경적 증거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 사건이며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발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에는 여러가지 다른 의미로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볼 때 기름 부음은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각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4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 팔아넘긴 예수님의 제자 가론 유다 또 자신의 목숨 앞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여인 바로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서 특히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의 구성원이 되었다 라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과 매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기름 부은 이 여인은 자신의 향유병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되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여인은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죠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이 한 여인의 행위를 보고 사람들은 매우 화를 냅니다 또 이 여자를 책망을 하게 되죠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해서 화를 내며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유는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가치를 올바로 사용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논리로 여자를 계속해서 사람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인건비입니다 즉 일반적인 노동자의 하루 품싸게 해당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깨어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의 값어치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즉 300일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이 됩니다 이 향유를 담은 병을 옥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어는 알라바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라바스터는 흰 돌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간 투명한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병도 매우 귀하고 값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까지 깨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여자의 헌신에 초점을 맞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여인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려 섬겼다는 것이죠 또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여인으로 초점을 맞춰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헌신해야 된다 우리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일반적인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하라고 요구하셨나 이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전적인 헌신을 칭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녀의 값비싼 헌신을 칭찬하거나 그 헌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르는 결정적인 증거 구절을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보금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금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금을 들었을 때 또는 우리가 보금을 전파할 때에 이 여인처럼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1년에 해당하는 연봉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아니면 우리의 값비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쳐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강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보금이 전파될 때 이러한 강요는 전파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금이 전파되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금이 전파되는 곳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세상에 창조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보금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보금이 전파될 때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나의 죄 때문에 살해를 당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이 여인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속죄가 그녀의 향유보다 그녀의 헌심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보금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함께 예수님과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야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는 내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님을 죽음에 팔고 배신한 가로 유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향유를 깨어부은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준비한 것이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시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가장 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회복된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룬 이 사랑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우리는 데이트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데이트하면 매일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기쁨을 드리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아멘